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은 대손금 처리 대손세액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대손세액 공제와 대손금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콩밥을 먹은 사례입니다. 세무사가 8년 동안 이렇게 기장을 했는데 세무사 인지 알았대요. 그런데 그냥 그 사무장이죠. 그 사무장은 이름을 빌려서 하는 사무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리대로 하지를 않아서 결국은 그 책임을 납세자가 지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세포탈죄로 몰려 가지고 억울함을 하소연해도 그거를 잘 받아 주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 2심 지고 나서 2심 때 형사 사건 때 왔는데 그 말을 여러 차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쉽게 받아 주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글을 하나 적어서 칼럼에다가 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습니다. 그 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합니다. 범칙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세포탈죄든지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하겠다. 그 의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범칙형의가 인정되면요. 가세처벌과 함께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세청이 고발을 꼭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검찰이나 경찰이 스스로 이렇게 수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세포탈과 관련해서 이런 국세청의 형사고발이 상당히 활발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조세범처벌법은요. 조문이 2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게 무서운 거죠. 심플한 게 무서운 겁니다. 조문 하나하나에 걸리면 공포에 띄요. 대상이 됩니다. 조세범처벌법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조문들이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조세포탈죄입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만일 5억을 넘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더 가중처벌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는 국세청 고발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검찰이 스스로 인지수사 해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형량이 강하고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되다 보니까 집행유예가 안 됩니다. 물론 감경을 해서 3년 미만으로 내려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 특가법은 상당히 가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형사고발을 당하면 세금은 세금 들어 과세처범받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되면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벌금까지도 같이 변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에게는 이런 조세형사범이 된다는 것은 저승사자와 같은 거죠. 저승사자가 내려와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처범불복은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과세처분이 되고 나면은 그거를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풀어내는데 3년에서 5년 걸립니다.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서요. 형사사건은 한번 수사가 되고 고발되고 조사가 되고 고발되고 수사가 되고 기소되고 실형 확정이 되는 데까지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6개월이면 1심까지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사사건의 진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 형사사건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건을 맡아보면요. 그런 억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꼭 도움이 필요하다. 세금은 세금 따로, 과세처분 불복 따로, 경찰 단계에서 경찰 단계 따로, 검찰 단계에서 검찰 따로, 법원 단계에서는 법원 따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전문가 조력을 얻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제대로 일관성 있는 조력을 받지를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도요. 개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니까 개인사업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어느 세무사, 세무사인 줄 알았던 사무장에게 세무기장과 신고 대리를 맡겨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업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실무는 세무사가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무장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는 4년 전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수억 원짜리 어미 포도가 나가지고요.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려워지잖아요. 액수가 1, 2억이면 되는데 10억짜리 넘어가는 것들이 배출은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배출은 했는데 회수를 대금을 못 받으니까요. 어음을 받았는데 그거를 어음의 지급기일이 2015년 12월 5일이다. 그러면 지급기일이 12월 11일이다. 갔는데 지급 거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도 발생일이 돼가지고 회수를 못하는 거죠. 회수를 못 하니까 갑의 입장에서 의뢰계 매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대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금은 어음으로 들어왔어요. 어음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실제 들어왔으니까 이 속에는 이제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부가세가 포함이 됐으니까 이 부가세는 갑은 국세청에다가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한 거예요. 대신 받아가지고 그런데 이 대금을 못 받아버린 겁니다. 대금을 못 받아버리니까 부가세만 딸랑대 자기 돈으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은 법회가 정해져 있어요. 법회가 이런 소득세령 제55조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1항부터 이제 15호까지 이렇게 대손금을 송금 불산입한다든지 필요경비에 계산을 한다든지 그리고 부가세법에서는 대손세액으로 이 매출세액에서 빼버리는 거죠. 이 부가세는 이게 매출했잖아요. 그러면 매출세액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매출세액이 없는 거예요.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면 매출세액을 지워주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 부도가 났으니까 어음을 받아가지고 부도가 났으니까 6월 후예요. 6월 후면은 2015년 12월 5일에서 2016년 12월 5일의 경과일이니까 12월 6일 때 이거를 할 수 있는 거죠. 2016년 6월이니까 이게 이제 6월 6일이죠. 그러면 이게 부가세 1기잖아요. 1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서 신고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16년 6월 달이니까 6월 6일 6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때 2016년 2016년 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매입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 불공제를 해버려야죠. 이쪽에서 공제했으니까 그리고 2016년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경비화시켜버리면 됩니다. 못 받았으니까요. 대송금을 그거를 이제 필요경비화시킬 수 있게끔 해놨어요. 사업소득의 소득위약세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해가지고 대송금 이렇게 해서 법리대로 법리대로 이렇게 해서 세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상하게 이상한 방법으로 한 거예요. 필요경비로 화화시키면 되는 거를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상한 방법으로 했다. 이거. 필요경비를 부풀려 버린 거예요. 필요경비를 부풀려가지고 해버리니까 세금을 줄여든 거는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필요경비 부풀려가지고 계속 세금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무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사기관에서 이 방법은 통상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요. 또 그 변명이 또 먹혀들어요. 수사기관에서.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 조력을 못 받으니까 그 말에 대해서 어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의견서 쓰고 지적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신고를 할 때는 금액만 과다계상하면 계정별 원장 등이 첨부가 되지 않으니까 세무공무원이 신고서를 꼼꼼히 보지 않을 것이다. 그냥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6년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매입 뭐 뭐 매입 1, 2, 3, 4, 5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부풀려 버리니까 세금 계산서가 없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가 없어 버리니까 가만히 이렇게 국세청 세무공무원 이렇게 보니까 세금 계산서 없이 필요경비화된 퍼센트를 보니까 25%가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거 가공경비를 했겠구나 라고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국세청 세무공무원을 너무 얍잡아 본 거죠. 이렇게 하면 스스로가 걸려라 걸려라 이렇게 했는데 세무공무원이 그러면 그걸 잡지 안 잡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세법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합소득세는 이런 식으로 대손금 처리를 이런 식으로 안 하고 대손금 처리를 안 하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버리는 식으로 해버렸고 대손세 공제는 원칙대로 대손세 공제를 했어요. 공제를 했는데 대손금 처리를 안 하고 지나가버리니까 필요경비 부풀려고 하니까 이게 서로가 모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거를 공제해 가지고 환급받아 놓은 거를 다시 아 내가 잘못 받았다 하면서 다시 돌려줘요. 세무공무원한테 국세청에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엉터리죠. 이런 식의 그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에게 세무기장을 맡기고 세무신고를 맡겠다는 그 자체가 그 사업자는 언제든지 조세형사범화 될 수 있는 정가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의 요소를 항상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가 세법 지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돈만 열심히 버는 데 신경 쓰지 그러지 않습니까? 또 격리라고 격리가 있지만 격리가 세법 지식을 알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고조정은 전부 다 세무사한테 맡겨가지고 돈을 주면서도 맡겨가지고 뒤통수 맞은 경우다. 결국은 사무장은 피로경비로 처리하지 못한 자신의 실수를 감추고자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사업자는 알 수가 없죠. 설령 이런 대선금 처리, 대선세액 공제 이거를 설명한다 해가지고 쉽게 알아들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입을 다물고 한 말 안 해버리고 피로경비 부풀린 사실도 안 하고 그냥 세금에 반영을 해주세요. 내가 회수를 못한 그 금액을 근데 피로경비를 부풀려가지고 반영을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안 겁니다. 세무조사 당하고 나서야. 그래서 이 분 같은 경우는 실수를 했다, 실수를 했다. 내가 내겠다, 잘못된 부분은 내가 내겠다 라고 했는데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세무 공무원 입장에서 그걸 봐주고 안 봐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고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그 부분에 대해서 포탈 저런 식으로 가공 비용을 부풀려가지고 했다. 그럼 그 행위를 누가 한 겁니까? 세무사 사무장이 한 거잖아요. 그럼 같이 고발을 시키든지 근데 이런 경우에는 항시 납세자, 사업자만 고발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수사기관에 가서는 사무장을 불러요. 참고인으로 불러요. 피의자도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사업자를 잡기 위해서 조력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장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비용 부풀려가지고 그동안 신고한 거 그거를 이실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는 그 도대체 자기가 그 사람이 뭐를 어떻게 했는지 그냥 세금 이번에 올해는 얼마 내라 하니까 얼마 냈고 얼마 내라 하니까 얼마 내라 대부분은 현실이 그래요. 세정 현실이. 내가 일일이 챙긴다고 연필 들고 뭐 이렇게 한다 해야죠. 될 일이 아니다니까요. 수사기관에서 검찰 수사관은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료 가져와가지고 이대로 해달라 하니까 자기는 그대로 해줬다. 저는 그 조서를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수사관이나 그 사무장이나 같은 친구인가 그런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를 잡아야 되겠죠. 그 사무장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무장들은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를 청탁을 하고 들어가는 그게 습이 돼 있다. 그런데 그게 먹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업자만 기소가 된 겁니다. 갑은 기소가 되고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유죄를 선고받기 직전에 검찰에 이제 불뜨러 갔을 때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누구를 소개받아가지고 했는데 아 걱정 마라. 그 검사가 내 후배다. 내가 데리고 있었던 애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기천만 원입니다. 그게 변호사 선임이에요. 가서 뭐를 어떻게 전문적으로 아 이게 대선 처리 이런 것이 잘못됐고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대선 세액 공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세무사 사무장이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경비를 부풀렸다. 이 사람이 시킨 것처럼 뭐를 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내고 해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줘야 그 납세자를 위해서 사업자를 위해서 조력을 한 것이 되잖아요 전문가 그런데 1심으로 또 갔더니 1심 변호사는 그 개심죄 걸리니까 그거를 조금만 줄이자라고 했다고 그래요. 개심죄 걸리니까 그래서 그 개심죄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왔는데 2심 와가지고 제가 그걸 무죄 주장을 하니까 재판장은 그거를 관심있게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주심판사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결국은 좀 깎아지는 정도로 해서 이번 같은 거는 실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이게 조세 형사 사건의 현실입니다. 가세 처분은 불복은 세무사에게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송 단계에서는 또 다른 변호사를 결국은 다 선임해놓고도 안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처음부터 일관된 주장을 하고 처음부터 그런 법리 주장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